오늘 용기대서 취하셨는데 길가서 손에 퍼지는 것 같아요 자, 다음 문제 갈게요 정답! 정답이 뭐예요? 역사람 콧구멍이 손가락? 정답이요! 대학 나올 사람이요, 대학 어디 대학 나왔는데? 이화여대 나올 수요, 이화여대 한 번만 넣으시요 자, 다음은 사자성어 갈게요 자, 제가 뜻을 말하면 거기에 맞는 사자성어를 앞사람부터 한 글자씩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,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? 정답! 어, 알았어 하나, 둘, 셋 해 먼저 둘, 셋 하나, 둘, 셋 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정답 뭔지 알아요? 나 몰라 자, 재밌었으니까요 자, 다음 문제 갈게요 어느모로 보나 아름다운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잠깐! 자, 가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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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하나, 둘, 셋 아무거나 하나, 둘, 셋 자, 가볼게요 자, 가볼게요 자, 가볼게요 오케이, 이리로 갈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불 하나, 둘, 셋 출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짱 아, 진짜로요? 난 몰라 자, 양심껏 한 번씩 눌러주시오 하나, 둘 아, 알았 어, 여기 왜 왜 왜 여기 왜 우리 틀렸잖아요 저기도 안 돼 자, 계속해서 읽을게요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여러 방면에 정답! 어 자 자, 이번에 우리 이거 맞춰야 돼요 그 정도